재미있나요? 그게 뭡니까요? 오자봐요 재미있어요? 오우 강인 대단한데 오우 멋진데요 네 보고 있어요 옳지? 아 춥지 않아요? 네 이제 그만해야겠어 어 목마르면 잠깐 시원한 것 좀 마셔요 강이 더 노를거에요? 여기 좀 시원한 주스 없어? 시원한 주스? 네요 한번 보자 강이 어디가요? 이거 우리 집사위가 어디가요? 어머 여기는 어른이 안 여기는 어른이 안 된다고 여기 엑스비어 있어 어린이는 안 돼? 아니 여기 아니 어른 어른? 네 어른은 안 된대? 오케이 봐봐요 그럼 고모는 못 따라가네 알았어요 잘가 준비하고 오케이 준비됐나요? 네 출발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출발하세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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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세요? 아 춥다 얘들아 이쪽이야 난 너네 어디가는 줄 알아? I know. Where are you going? 너네 지금 밴딩머신한테 가는 거지? 음료수 사러 가는 거지? 아 진짜 얘들아 자기네들끼리 알고 막 간다 아 드디어 목표물에 도착 뭐 마시려구요? 어떤게 마음에 들어요? 이거야 어디로 가요? 산아 이쪽이야 길이 길이 이쪽이야 솔방울에 가시 있어요 조심하세요 고무 찔렸죠 어 조심 조심 빨리 조심 자, 준비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아빠한테 새해 인사합시다 준비됐나요? 네 자, 하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, 이뻐라 두 손 가지런히 인사 옳지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, 우리 산이하고 강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, 이뻐라 아빠, 갔어요 아빠, 안녕하세요, 해봐 아들 둘 다요, 아빠 여기서 카메라 보고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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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부이, 가지마 아빠, 아빠 아빠, 아빠 아빠, 굿모닝 응 지금 뭐해요? 나이, 같이 아빠 안 가나 봐도 돼 뭐야? 나이, 아빠 안 가나 봐도 돼?